아유 정말! 여보세요! 네 내가 좀 급한데 빨리 좀 빼주세요! 네! 아 됐고! 빨리 빼! 쏙 빼세요! 에헤! 거기 안돼 안돼! 지금 빼! 당장 빼요 빼! 지금 빼! 쏙 빼세요! 쏙 빼세요! 아! 이거 오늘 다 뺄 수 있는 거예요? 아! 진짜요? 이렇게나 많은데 오늘 다 뺄 수 있어요? 예! 바로 빼드립니다! 쏙 빼세요! 아유! 아유! 이거 뺄 수 있어요? 아유! 잘 안 빠지던디! 아유! 걱정 마요! 금방 빼요! 이거 봐봐요! 그냥 쏙쏙 잘 뺐쥬! 쏙 빼세요! 아유!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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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더 빼실 거 있으세요? 이것도 뺄 수 있을까요? 그럼요! 바로 빼드릴게요! 쏙 빼세요! 더 안쪽이 더 안쪽이 엘려 헹구 뺄 수 있어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